2008년 12월 모르는 요일 모르는 날짜 개정정지 24시간 항의돌이 갖는 호드레이드입니다. 자 미트 스피너 제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문스토에서 한번 돌아, 돌아 봐. 자 돌아. 한 방향으로 돌아, 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뭔지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봐. 대저트 이글의 블록은 도당하라. 처리해라. 사과하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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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죽인다. 양판자로 들고 있어. 구혈압이네 구혈압. 야 구혈압! 돌아. 너도 음마. 짱! 잘 돌아봐. 잘 돌아봐. 돌아. 그렇지. 돌아. 돌아. 점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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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돌아. 자 같이 노래 뜨방이면서 짱 짱 짱 짱 중복에 cùng을 개 Edwards 봉사 보호 혼자 궁극을 틀면서 노래를 부르시蹴 에이 오케아 내껄려주고 쫌쫌쫌쫌 안고 김 pin governor 김讨厠회 cânt 김PI 우리 피해 봅시다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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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다며 춤을 춥시다 두벽을 취면서 노래를 부르면 랄라랄라 즐겁게 춤 추자 ㅋ applying 중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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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면 숨을 춥니다 두 벽을 씨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뜨거운 게 춤추자 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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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 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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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 보냄 소리가 온 모든 하늘 뜨거운 게 뛰어옵니다 중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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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면 숨을 춥니다 얘들아 이리와 이리와 야 얘들아 일단 귀만석 찍어 우리가 여기 와서 할 일은 귀만석을 찍어야 돼 자 이리와라 이리와 여기 어디냐면은 맵상에서 룬이버 광장 위쪽에 이리와 여기 귀환을 찍어야지 인마 여기다가 힘들게 왔는데요 이 여관을 귀한 장소로 사용합니다 달러가는 새로운 귀한 장소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자 달러가는 귀한 나라 완료했고 자 이제 완료를 한 사람들은 여기 호드 은행 쪽 여기 호드 은행 여기 안토리다스 기념지 맵상에서 온라인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여기로 와가지고 기념서진을 촬영하도록 하자 자 랭이 좀 많이 심하니까 약식으로 레이드를 진행하겠다 자 여기에 계단이 꽉 차도록 이 가운데 전면부에 앉고 전부 다 여기 꽉 채워서 앉아봐 잘 멋있게 우리 모두 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나랑 가까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은 뭐 노출되는 느낌 어 그렇지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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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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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왼쪽 상단 여기 올라가는 새끼봐라 아주 이런 새끼들이 감질맛 나는 새끼들이 야 왜 이렇게 겹쳐있어 여기 계단 빈칸 안보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잘 포기져봐 차곡차곡 쌓여져 잘 포기져봐 차곡차곡 쌓여져 잘 포기져봐 아 좋아 자 이 메모드 이 디질랜드 새끼 이 디질랜드만 없었으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났을 텐데 자 사진 한 번 개인 기념 사진들은 알아서 잘 찍으시고 네 좋아 자 이제 전부 다 걷기 모드로 전환한다 걷기 모드로 전환한다 샤트라스가 아니라 여기가 어디지 탈라란 한바퀴 멋있게 순회공연 한 번 해주고 하숙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최종으로 목표했던 퍼포먼스를 실행하도록 하자 잠시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 아 이게 뭐 렉이 뭐 대화가 안 되는데 아 난 출발도 안했는데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가자 앞으로 옆으로 쫙쫙쫙 옆으로 파줘야 멋있지 너무 길쭉이잖아 렉이 렉이 제일 못 Chance 사랑하게 하지마 멀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기다려 자 얘들아 하숙으로 들어간다 하숙으로 자 하숙으로 들어가 자 하숙으로 전부 들어가라 들어가 유태인이 가스실에 들어가듯 어 히틀러에 어 들어가 다 전부다 자 들어가 다 들어가 죽어 빨리 죽을 준비해 짝짝 다 들어가 들어가 이 새끼들아 빨리 들어가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꼬물락 꺼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 들어가 화생망 훈련을 설치한다 들어가라 짝짝짝짝 들어가 빨리 이 새끼들아 자 뒤에 이 새끼들 형은 맨 마지막에 같이 들어간다 자 들어가자 우리 지하 벙커로 이 새끼들아 자 우리는 일단 에 탈라란 마을에서 자 렛이 아주 심한데 자 여기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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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왼쪽 거기다 막혀서 이 새끼들아 탈라란 침을 와보지는 않은 새끼들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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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내 화면을 보고 지시에 따라야지 왼쪽 왼쪽으로 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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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라 사랑의 반사 자 그리고 저 구멍으로 들어가 세 가지 구멍이 있어 저 구멍으로 다 전부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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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 다들 들어가 어?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하는거잖아 다 쭉쭉쭉쭉 들어가 들어가 쭉쭉쭉쭉 들어가 구경꾼들은 말 내려 웬만하면은 자 그리고 너희들은 텔레비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총괄 프로듀서 PD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지시하는 사항에 맞춰서 전부 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자 자 구멍으로 다 들어왔죠 자 떨어지면 안 돼요 너네 떨어지면 올라올 길이 막막하다 아주 자 으아 씨 구멍에 그냥 애들이 흐흐흐흐흐 폼구멍에 애들이 좆도오여있는 상황 그냥 앞만 보고 가다가 막혀있으니까 사람 많네 하고서 아 이거 내가 클라이언트 몇 개 더 키면은 만납계정 있으면 이거 떨어지는 거를 누가 찍을 텐데 야 지금 노력하면 만납 중에서 이거 녹화할 수 있는 사람? 이거 구멍에서 나오는 게 존나 멋있을 텐데 벌써 이제 구경꾼들이 세탁을 뭘로 나와있어 지금 자 누구 지금 프랜프크로 촬영 가능한 가지 나한테 전송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계정을 소비하는 게 되긴 한데 좀 번거롭고 좀 피곤하게 돼서 자 일단 그리고 지시사항 한 가지 더 떨어질 때 한꺼번에 뛰어내리지 말고 화면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일정량으로 이 정량이 조금씩 이제 수돗꼭지에서 물 똑똑똑 떨어지듯 그렇게 떨어질 거에요 이 새끼 자꾸 떨어져겠어요 개같은 새끼들 이 새끼 타이밍이야 이 새끼야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한 두 번 정도만 하자 우리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또 우리 낙하할 때 노래 2008년 1월에 썼던 노래 기억할 거야 그게 이게 로키 발보아의 OST인데 노래 제목이 오버툴 오버툴 극복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뭐 극복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다 있는 상황에서 고혈압이 지금의 코스튬을 아주 잘해놨어 그리고 만납들도 멋있는 그림을 위해서 같이 뭐 아이템 이 새끼는 자꾸 떨어져 이 새끼 말하는데 어우 시발 나 떨어지버렸어 시발 조심해라 이거 시점 확실하게 자 준비했으면 물 똑똑똑 떨어지듯이 일정량으로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 자 나는 한 중간쯤에 떨어질게 이 새끼 짱짱짱 떨어지고 나 자 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콕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띠아 내외어로에려와 모말랑자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반도든딜딜딜 pessoa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 으아아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안들어 무덤이동 2단계야 이게 끝이 아니야 얼라이언스 죽이지는 마라 아니다 일단 실제로 한번 찾아봐 생각한게 있어 야 호들 얘네 얼라 좀 죽여 부엌 부엌 까 이 까불어 아 시발 으아아아 으아아아 장렬하게 으아아아 무덤 부엌 무덤에서 부엌해 무덤 부엌 무덤 부엌 무덤 부엌 어 제가 안은 계속 죽어 으아아아 시발 얘들아 얘들아 이거 못 잡아줘 이거 늑대 우린 이길 수 없어 200명의 눈비도 얘한테 죽어 튼튼한 늑대한테 야 야 야 늑대 늑대를 한번 지켜봐 늑대를 핸디를 하란 말이야 칼도 안 막힌다 갑자기 대전레이드에서 늑튼뜬한 늑대 레이드가 됐다 방벽 맨탱 힐 탱크 힐 탱크 힐 탱크 힐 탱크 힐 탱크 힐 극딜 블러드 키고 영웅팀 반가 반가 없어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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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해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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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여기 늑대가 통화 침다 늑대가 통화 침 trying 늑대가 우리 트롤즈들의 힘을 추워간다 70% 지금 현재 2단계 incremental 흐흐흐흨 흐흐 흐 흐 흐 biggest ry oak 양 risks 역시 needing 의 까지 에 어 때문에 호흡 졸들 씨X 광역이 그냥 와우야아 다시 묻어보 아래 금속으로 우리는 귀한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 섬으로 올라갈 수 있어 달라란으로 계속 부활해 야 이 고혈압 씨발새끼야 네가 안도와주고 이 지랄하고 있... 노르간론 호드 처리해줘 세계 제3차 대전이 발생했습니다 12시 났어 별 쓰고 본다 지금 900명이 보고 있는데 별이 시발 66개 빨리 이 씹새끼들아 안돼 쓰러진다 도와줄 호드가 없는 것인가 작전을 변경한다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귀환석을 쓴다 귀환을 써가지고 섬으로 다시 올라간다 3개에서 귀환해 귀환 귀환 올라가 빨리 귀환해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형 형 귀환 완료했어 거의 다 완료했어 오케이 형은 올라갔다 짱 짱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모인다 이 분수대 위로 귀환하면은 여기서 부활할거야 오케이 속속들이 트롤들이 형은 여기 무사하다 장수만 살아남아있는데 쫄병들은 좀 많이 죽어도 돼 오케이 부활하고 있어 좋아 분수대로 모여 야이 쫄 쫄 따고들은 여기 밑에서 있어 인마 잘했다 제군들 돌아올 시간 한 2분 주겠다 2분 안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얼라이언스의 공격을 피해서 다시 상층으로 올라와라 1분 주겠다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1분 남았다 동영상의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3초 15초구 다시 다음 오더를 내리겠다 오케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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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안으로 구멍 안으로 들어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 구멍 안으로 들어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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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오!!! 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